그래서 베트로펜을 찾고 있다구요, 아가씨. 밤에 잠이 오질 않나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 상자? 아니면 네 상자? 그 정도면 충분히 드릴 수 있죠. 뭐 한 잔 마실래요? 마침 그러려던 참이었는데. 넙.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콘 약의 강렬함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첫 거래를 기념하며. 만난 적이 없는 아가씨 같은데, 여기 누가 말해줘서 온 건가요? 회피. 지금 여기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종류의 약도 구할 수 있나요?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지요. 아가씨는 어때요? 당신도 가격이 있나요? 잔 마실래요. 저는 판매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미안하게 됐군요. 비어있는 집은 없는데. 아쉽네요. 마블과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블과 근처에 있는 중. 한 잔 하지 그래요? 이제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나 정말 울려지 않음. 약을 바로 가져다 드리죠. 얼마 걸리지 않을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왠지 뭔가 이상해. 농산에 관심 있는 사람. 수면재가 엄청났대요. 의약금을 엄청 챙겼대요. 수면재가 엄청났대요. 수면재가 엄청났대요. 수면재가 엄청났대요. 수면재가 엄청났대요. 뭐 없나? 평범한 상비약들 와 미국은 다 이렇게 상비약이 다 있나봐요 집집마다 본받아야 될 점인데 여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수술복 수술복 수술복이 왜 있어 수술복이 왜 있어 블루라곤 크레스마스 도둡 멋진 우리 함께 즐거운 일이야, 아름다운. 믿을 수 있어. 헐. 누구야? 아아... 여기 매티에게 인사 좀 아시지. 인구 조사를 하러 왔다고. 정부에서 보낸 스파이 주제에. 비명 질러. 비명 질러. 미친다.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왜? 솔직히 말하지 말아야 돼. 돈을 돈 더 많이 벌어. 아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칫췹을 해서. 내가 수술을 잃었잖아. 그래서 모든 기회에 연습해 볼 수 있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번 사용할 수 있어. 제가 내가 그곳에 안 내게 대답할 수 있어. 그냥 계속 비무용음만 질러야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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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어. 오. 놀래라. 아아. 놀래라. 우리의 관객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올게 도브우, 오래 걸릴게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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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뭐야 뭐해 우와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저한테 존경을 자서 그냥 기회를 해드리는게 엄마한테 반짝 놀랄게 감사해,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의 적들은 당신이 EVER 놀랄게 무슨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상관을 지어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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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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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어어어어어 어어 오오 안돼안된대 좋아좋아좋아 도망가도망가도망가 도망가도망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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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웃음소리 너무 싫다 어어 심장 쫄려 오오오 왜왜왜왜왜왜왜왜 헐 뭐야 나 되게 잘했는데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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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어 진짜 심장이 쫄리네 와 와 겁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심장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서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 밧줄의 여왕 밧줄의 여왕 티누프님 감사합니다 난 아직 팔팔에 감사합니다 저는 똑똑한 여자 밧줄의 여왕입니다 고맙습니다 티누프님 좁다 좁다 뜨거운 여자 맥잭 내가 당신을 털렀라 날짜를 찾고 싶어 질문을 좀 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 불통하네 보다 손이 감히고 손이 감히고 나이도 잘 어울려 잘생긴 한데 부끄러욕 경고가, 좋은 곳이나 어디로 가야돼? 24시간, 저는 24시간을 더 오래 걸리는 건가 싶으면 좋겠어 맏, 잭, 아.K.A. 잭슨 네벌 이 놈은 내 손을 제거하고 있어 아, 저 사무실로 가면 되나? 아, 여기 뭐 들고 있나봅니다 제 질문은 내 손을 제거하고 있어 그것 좀 잠깐 멈출 수 없나요? 노먼 제이든, FBI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듣고 있어 안에서 이야기 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왼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왼발 왼발 하나, 둘 뒤로 돌아 시벌의 말리부, 83년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차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훔쳤는지 그걸 누구한테 팔았는지만 말이야 리안, 진짜 기억이 안 나 내가 원래 이름을 잘 잊어버렸을 말이야 헤헤 이러면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사람한테 차를 파는 게 당신이 맞다면 아마 오랜 시간을 안에서 보내게 될 것 같은데 넷 넷 이만 손에서 날 겁주를 놓은 거야 헤헤 그런 차는 본 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에? 얍 어서 오세요 의심 자, 그럼 초특급 초특급 뿅 슥슥슥슥슥슥슥슥슥 과학수사 갑니다 10호 검은객일 것이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13호 미츠강이 잭이사이즈 여기 자.. 안에 가봅시다 쥐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그래 안에 안을 봤어야 돼. 괜히 밖에서 헤멌네 피 피가 있다 왜 여기 피가 있는 거지? 오오오오오오 막 생겼어, 막 생겼어 안녕하세요 10호 이건 방문 기계껏 지문 제게 것들 같은 상표래요 쉐보레 안경 쓰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보이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안경은 쓰고있는걸로 보이는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런 화면들은 안경을써야 보이는거죠 이런, 이런, 이런 뭐가 빛나는 그런거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보이는겁니다 계속 이건 뭐야 이것도 지문 같은데 이것도 뭐 미체강이 째게 것이겠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가 걸.. 크레인에 뭔가 걸려.. 걸린 뭔가가 있어 꽃가루 발견 꽃가루 발견 그 난 아니야 난? 난? 난이잖아 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파란색 페인트 흔적 흠 흠 흠 그죠? 여기 또 뭐있다 이것도 뭐 지문이고 우싱 다 봤나 이제? 다 본듯? 자 참고로 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절대로 스포하시면 안되구요 뭔가 은유적인 표현도 자제해주세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처음보는듯 처음보는듯 그냥 오 그냥 음 오 와 우 헐 이렇게 봐주세요 어이 뭐있다 아 뭐야 뭐 딱히 다 본거 같네요 나갑시다 이제 으흐흐 으흐흐 오 와우 푸샷 푸샷 허잇 앗 우오 어 안돼 내 안경 내 안경 으흐 으흐 아우 이런거 너무 많아 겹투신 너무 힘들어 제일 힘들어 어 정신없어 겹투신 긴장돼 뭘 눌러야될지 몰라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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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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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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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넌 끝났어 이 시키야 하나차를 타는 남자에 대해서 입냐라 흐흐 가시데 그시덱 으흐흐 흐흐 마지막기야 이 시키야 때려 흐흐흐 흐흐흐 흐흐 이씨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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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코피났어 코피났어 코피났으면 진거야 코피났으면 진거야 기름버행 awak Orderin 그årnite kkkkkkkkkYkkkkkkkkkkkkkkkkks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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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kkkkk 'kkkkkKCKKkkkkkkkkkkkkkddkkkkkkkkkkkdkkkkkkkkkkkkkkkkjkkk Covidkkkkkkkkk M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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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kkkkkkkkkkkkkkkk20dkkkkkkkkkkkkkkrr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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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미치스끼네 흐흫흫흫흫 미치스끼네 가짜 번호판을 단 새 차를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내길래 블루라군의 파코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대요 이게 아는 전두라고 그 공간에 계속해서, 너가 계획이 떨어지고, 내가 말하는 방법을 공부하라고. 아무것도... 깜짝이야. 어떤 걸 말할 수 있음, 우리... 헤헤헤헤, 이런게 문제가 있는 것 같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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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 큰일 날 뻔했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겨.. 챙겼겠지? 설마 챙겼겠지 챙겼겠지 목요일 4시 30분 종이접기 사렌마가 맨프레드를.. 됐다고? 그는 고디 크레이머를 믿었지? 그는, 그는, 그는 고디에게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 방법도 아니지 물론 그의 미치강의 같은 태도는 보더라도 말이지 지금은 용의자일 뿐이지만, 상당히 유력해 이것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이것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아.. 자막 너무 빨릅니다 오리가미에 관한 종이접기에 관한 잡지? 그는 오리가미에 관한 오리가미에 관한 잡지? 오리가미에 관한 종이접기에 관한 잡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이름은 어디에 있겠지 문제가 있는지, 500명의 이름이 숙소에 관한다고 이 아저씨 육아도 하더니 요리도 해야 돼 이제 미치겠다 이제 요리도 해야 돼 흐흫 계란이 딱 두개구만 네, 이브이님 알겠습니다 요리하는 남자는 자고로 섹시한 법이지 톱 셀한테 의자님 주무세요 졸리시면 주무셔야지 빙글 빙글 돌고 두루루루루루루루룩 두루루루루루루 야 그만해 이제 어 안 익은 것 같은데 야 안 익은 것 같은데 이거 흐흫흐 그래 그만 더 익혀X3 더 익혀 어이구 사르르님 감사합니다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красив 익었다 익었다 인제 익었다 어휴 큰일날뻔했네 안익은거 죽일 뻔했네 어 탔나 설마? 아 딱 좋지 딱 좋지 딱 좋지 딱 좋지 이 정도면 딱 좋지 우루루루레니 맛있게 먹겠지 야 무슨 프라임 먹는데 무슨 칼하고 푸크냐 프라임 그냥 그까이거 그냥 대충 젓가락으로 그냥 어? 접시 들고 오면 깜짝이야 오 접시 들고 그냥 입에 그냥 그냥 이렇게 응? 때려 넣으면 되지 헤이 실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대 맨프레드 가게에서 가져온 노트인데 10년간 로열 타작의 부품을 구입한 손님들은 30명 정도가 있대요 살인범은 이 중에 한명 있고 30명의 알리바이를 1일에 확인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목록을 종이접기 잡지들의 구독자와 대조한다면 그래 잠깐 로렌 사림놈이 정말 노인 타작을 사용했고 종이접기 잡지를 구독하고 있으면 두개의 목록에 이름이 겹칠거에요 그냥 추측일 뿐이야 그렇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이름이 여기 어디냐 있을거에요 도와줘요 과연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요리 왜 시킨거야 먹었겠지 먹었을거야 10살 때 죽은 소년이 유일하게 겹친데요 살인범이 오직 그의 이름만 사용한게 아니라면 그렇지만 30년 전에 죽은 아이의 이름을 왜 쓰는거지 그걸 확인하러 온거에요 그 이름은 존 셰퍼트에요 분명히 근처 무덤에 있을거에요 고교라고는 모르는 여자구만 존 셰퍼트의 무덤을 찾으래요 존 셰퍼트의 무덤을 찾으래요 비는 끈질기게 오네요 진짜 누지가 정말 싫다 30년정도 전에 죽은 어린 소년이 무덤을 찾고 있어요 이름은 존 셰퍼드였고 혹시 아는게 있나요 아이돌 무덤은 다음 구역이라는데 어 못지나가 아 빨리 찾으면 떠날 수 있다고 아 그럼 나도 그냥 흩어져서 찾아야되나 꽃들이 시들지 않았어 무덤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존 셰퍼드 1977년에 죽었네요 편안히 잠들기를 오 뭐 있는데 오 종이 종이조끼 종이조끼가 있어요 모니카롱 셰퍼드